길을 걷다가 전 남자친구를 만난 여성. 그런데 전 남자친구의 옆에는 새로운 연인이 있었습니다.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가는 모습에 여성은 큰 분노를 느낍니다. 얼마 후 여성은 전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현관문 앞에 무언가를 놓고 사라지는데요.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수상한 종이 가방입니다. 양 변호사님, 2016년 사건이네요. 그렇습니다. 부산에 살던 50대 여성 양 모 씨입니다. 또래인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굉장히 깊이 사귀어서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할 정도로까지 사귀었는데 또 헤어지고 말았다고 하네요.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1년 후쯤에 남자친구는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를 하고 됐답니다. 그리고 이 50대 양 씨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봤는데 그때 본인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도 한 20대 정도 보냈다라고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 사람이 계속 교제를 하니까 겁을 줘서 이 두 사람을 헤어지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전 남자친구 집 옥상에 있는 화분에 농약을 몰래 뿌렸다라고 하네요. 날 버리고 새 여자를 만나? 이런 그래서 농약을 뿌렸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 반응이 없어. 그러자. 두 사람을 살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. 지난 2016년 3월 11일 양 씨는 맥주를 사들고 전 남자친구의 집 인근 폐가로 갔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농약을 꺼내서 맥주 페트병에 몰래 넣은 뒤 종이 가방에 넣었는데요. 그리고 평소 전 남자친구가 좋아했던 쥐포튀김, 블루베리, 거봉포도 이런 것도 함께 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치밀한 계획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전 남자친구가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종이 가방에 장애인협회 스티커까지 붙여뒀다고 하는데요. 이 협회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물건을 보냈다고 오해하도록 만든 겁니다. 양 씨는 농약 맥주가 든 종이 가방을 집 현관문 앞에 두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. 전 남자친구와 새 여친에게 농약 탄 맥주를 먹여서 살해를 시도했던 건데 통했을까요? 어슬퍼서 발각이 됐습니다. 바로 이 여자친구가 보낸 맥주 아래를 페트병 보니까 거기다 구멍을 뚫었다가 맥군 흔적을 발견한 거죠. 그래서 거기에 또 장애인협회 스티커를 의도적으로 붙여넣지 않았습니까? 저렇게 말이죠? 네. 그러니까 그 장애인협회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보낸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걸 먹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갔다가 했는데요.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신고를 한 상태에서 그날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 새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하니까 상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. 그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양 씨가 일단 저렇게 보내놓고 먹고 이 두 사람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걸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그러니까 살아있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1차 시도 실패, 2차 시도 실패 여기서 멈췄어야죠. 멈춥니다. 이제 더 확실하게 좀 하려고 앞서 사용했던 농약보다 더 독성이 강한 농약을 구매를 했다고 하고요. 또 집에 찾아갑니다. 가서 우유 주머니에 우유 한 통하고 요구르트 12통 또 가지고 와서 폐가루를 향합니다. 여기서도 다시 또 우유하고 요구르트에 농약을 집어넣고요. 또 지포튀김, 어묵튀김 되게 좋아하네요. 그거 비닐봉투에 넣은 다음에 다시 현관문에 놔두고 갑니다. 당연히 수상하죠. 이상하죠. 그래서 이게 평소 요구르트 개수도 좀 다르고 뜯은 흔적이 있다는 것을 이미 또 알아차리게 됩니다. 자, 이제 뭐 4차 시도까지 있었어요? 아니요. 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1차 사례 시도 때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경찰이 50대 양 씨를 범인으로 특정을 하게 되는데요. 먼저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해서 맥주에 농약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맥주 페트병에서 양 씨의 지문도 확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서 양 씨가 1차 살인 시도 때 농약을 탄 맥주를 들고 전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이렇게 포착을 했는데요. 당시 양 씨가 들고 가는 흰색 종이 박스 안에는 농약을 탄 맥주, 그리고 전 남자친구가 좋아하던 포도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. 이후 경찰은 2차 살해 시도가 있었던 당일 오후에 범행 현장 인근에서 양 씨를 붙잡았습니다.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 씨의 과거 취재진에 둘러싸여서 본인은 또 억울하다고 했습니다. 그 장면 만나보시죠. 범행을 하신 거 후회하시는 거 없습니까? 후회합니다. 지금 순간적으로 너무 배신당한 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제가 몸도 아프고 이런데 우울증도 좀 심하게 있었고 이래서 많이 힘들었어요. 이용당한 게 너무 가슴에 맺혔습니다. 집 치료하면 불러갖고 빨래 빨아달라는 식당에 갔다 와서 힘들게 일 다 해주고 했는데 이 맥주 페트병 아까 그 밑동 보셨잖아요. 뭔가 어설픕니다. 많이 허술하죠. 그게 왜 그렇게 허술하게 보였냐면요. 저 구멍을 길에서 죽은 못을 달궈가지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다음에 농약 같은 걸 넣은 다음에 플라스틱 빨대를 녹여서 그걸 메웠다고 합니다. 너무 쉽게 들길 만한 그런 상황. 용접을 한 거군요. 그런데 너무 눈에 띄지 않습니까?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고요. 양 씨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을 해친 다음에 자기도 죽을 생각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수에 당연히 그쳤고요. 재판에서 살인미수 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1심에서 봤을 때 아마도 위험성 같은 것들이 크지 않다라고 봤는지 징역 2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2년이 유지가 됐습니다. 이미 출소한 지가 오래된 지났네요.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. 지금 나와서 교수님 결국 이 질투심, 질투심이 이 비극을 초래했군요.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사실 이 질투에 눈이 멀면 지금 저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집착을 하지 않았으면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상주라든가 청송에서 일어났던 농약 살인을 모방한 그런 사건인데 실제로 아마 이것이 좀 미리 잡히지 않았더라면 저 두 사람이 사망을 했을 또 살해당했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이게 살인미수이기 때문에 살인과 연관해서 이거는 감경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 인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